마지막 챕터 대박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네 자 이제 로커스트 여왕을 만나러 가는 냄새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정말 신기한거 나오네 오 잠깐만 이거 매복당하는 느낌이 있네 이거 뭔가 천천히 갑시다 PC로 하려면은 민도 10이어야 됩니다 이야 어 너무 아픈데 이거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거 아닌가 얘가 근본적인 원인이네 개 개 3이네 아 뭐야 촉수를 무스래 야 구르기도 한데 이게 구르는거야 촉수를 앞에 두고 Y를 눌러서 잘라내십쇼 요 세 번째 요거 노려 요게 약한 놈이야 됐다 이거다 일로와 야 일로와 야 일로와 뭐야 못받고 못질하는거야? 스템플러였어 리얼 진짜 야 그 리얼 스템플러야 야 그 리얼 스템플러야 자 촉수가 다시 자라는걸 막으래 됐어 목은 뽑아버림 왼쪽 거를 쐈는데 오른쪽 해봤네 산미로 산미됐습니다 이제 나와 나와 와 됐어 이제 정상 만들어줬어 이제 2미까지 왔어 1미 가는거야 마지막이다 미수 공인 야 잠깐만 저기 우리 동료 로드 타있는데 어 살았나 야 뭐야 안에 사람이 없는데 잠깐만 있어봐 야 잠깐만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야 야야 야아 야 스스라을 야 간다 잘라버려 이씨 됐어 일로와 일로와 깔끔하게 가꿔야지 이젠 이 어떻게 해 이걸로 이렇게 갈아버려 죽이라는데 아 아 됐다 그리워 으 으 으 으 으 두